안녕하세요. 안성우리다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품을 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러 나왔어요. 이 아이들은 12cm분의 크기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묶어봤어요. 파녀블레킹 12cm분이에요. 15,000원. 얘는 레드마블. 레드마블 20,000원. 얘는 블레킹. 지금 이 화분이 12cm분이에요. 25,000원. 얘는 레드 슈퍼클론. 레드 슈퍼클론 25,000원. 이 아이는 레드 슈. 레드 슈 2만원. 클리앙. 클리앙을 오늘 조금 저렴하게 내놨어요. 클리앙 3만원. 블루드래곤 교배종이에요. 블루드래곤 교배종 25,000원. 전부 12cm분이에요. 그린품. 그린품이 라인이 없이 맑은 색상을 저번에는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번에는 라인이 선명한 그런 아이를 데리고 나와봤어요. 그린품 25,000원. 이 아이는 수입에 오는 아인데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따놓고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냥 SP 12cm분 2만원. 이렇게 해서 총 9종이에요. 9종인데 여러분들이 왜 묶음 판매를 안 하시냐고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이게 전부 이 9종을 한꺼번에 묶음으로 판매를 할 때 20만 5천원이 나와요. 20만 5천원이 나오는데 이거 자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은 15만원의 특가로 요청이 있는데 또 응하지 않는 것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9종 20만 5천원인데 15만원에 드릴 거예요. 찜하시고 이렇게 총 9종 20만 5천원 특가로 15만원에 드릴 거예요. 구입하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다육이었습니다. та-가자!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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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taj.